창세기 시위장 아브라함은 갈대야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간의 반역의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반정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나라는 세상에 젖어있는 상태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밑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참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난한 땅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땅은 척박한 땅이고 주변 전세의 가운데 불안한 땅이고 이방 종교가 득실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도착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한 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섬유로 물질적 풍요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는 녹과의 불화를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권을 포기하고 희생적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가난한 땅의 다섯 나라 왕들과 그돌라움의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속에 노시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집에서 길러 연습한 자 318명을 통해 구출합니다. 이우구는 살렘왕 메기세대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고대살렘, 에루살렘의 엔 이름의 왕이오. 죄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애물을 받고 축복한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하는 인물로 히브르 7장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인유입니다. 그렇게 한 인유의 결과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땅의 분쟁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할레를 명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할레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소유의 증표입니다. 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이 연약의 증표를 보면 자신이 믿고 섬겨야 할 분이 오직 여호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물에 대한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스의 사이들은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소돔선응의 타락에 젖어 도시의 만연한 죄악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신 후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이삭을 주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앞에 이삭을 드리면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죠?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한 결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노라 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우와 이 이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순종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청구통도 2일차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또 주안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픈더바이벌의 채영덕 목사였습니다. 2021년간의 친절해를 Teskin 어떻게 지정하지acing 감사합니다.